빈사의 석재보호 색상 강화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. 이름은 MNCEI고 화강성 무광에 주로 처리되어서 많이 호평받고 있는 제품입니다. 보시다시피 왼쪽에는 화강성 무광 상태에서는 돌의 느낌이 흐리게 나옵니다. 이런 경우에 오른쪽처럼 이 색상 강화제를 바르면 돌의 무늬가 그대로 살아나고 발수 보호 효과를 하는 약품입니다. 원액을 이 롤라라던가 저희 스팀지니의 스마트 맙 제품으로 충분히 발라주면 되고 처음 코팅하고 나서 약 10분 후 다시 2차 코팅을 합니다. 그 다음에 10분 후에 표면에 있는 모든 끈적이는 부분을 닦아줍니다. 그렇게 하면 이 처리는 마무리가 됩니다. 그리고 약 1시간 동안은 사람이 다니지 마시고 24시간 동안은 물세척을 하지 말아야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. 이상입니다.